올해 국민권위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념도평가에서 은평구가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은평구 의회 구정질문에서 청념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양기월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청념도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은평구의 청념도 등급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양 의원은 외부 청념도와 내부 청념도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자치고는 은평구가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은평구는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며 민원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불만이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건익위원회는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내 외부 청념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부 청념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내부 청념도는 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서 산출합니다. 은평구는 2017년 내 외부 청념도 평가에서 모두 2등급을 받은 이후 2019년에는 3등급, 작년에는 4등급, 올해에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